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자동 필터 인데요 우리가 필터 같은 경우는 filtr 무슨 뜻이 있어요 걸러주다 여가시키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필터 filtr 필터 제가 요 l을 왜 대문자로 써 드렸냐면요 자동 필터의 바로가기 키가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l 이에요 그래서 제가 l을 대문자로 써 드린 겁니다 shift 플러스 l 이다라는 거 자동 필터의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l 같이 좀 머릿속에 넣어 주시고요 필터의 l 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링을 했을 때 특정한 행의 데이터만 표시가 된 상태에서 인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현재 표시된 데이터만 인쇄된다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상의 10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정열미 필터 그룹에 오게 되면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급 이라니까 더 럭셔리 개념이 아니고 어드밴스드 지금 발전했다라는 고급이고 우리는 이 필터 얘가 바로 자동 필터 인데요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l 보이시죠 그러면 이 필터를 눌러요 그리고 이렇게 필터 단추가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 필터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기능이 제공됩니다 텍스트 오름 차순 정렬 내림 차순 정렬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색 기준 정렬 그 다음 중요한 건 바로 텍스트 필터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이 텍스트를 기준으로 어떤 필터링을 할 거냐 같은 같지 않음 시작하는 문자 끝 문자 포함 포함하지 않음 사용자 지정 필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같음을 선택하고 나서 찾을 조건 그리고 또는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와일드 카드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물음표는 한 문자 별표는 여러 문자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부서명이 갔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홍보부만 나타내고 싶다 그 때는 여기다가 홍보부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부서명이 홍보부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필터링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우기 누르면 이렇게 필터링이 지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필터링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부서명 성명 같은 경우는 텍스트 필터 잖아요 왜요 텍스트만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숫자 같은 경우는요 숫자 필터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크거나 같음 그 다음에 점수를 80보다 크거나 같다 확인 어떻게 돼요 80 이상인 데이터만 필터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는요 날짜 같은 경우는 날짜 필터 이렇게 뜨고 같음 이전 이후 해당 범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일 오늘 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단위 주단위 그 다음 월 단위 그 다음에 분기 단위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내년 올해 작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하는 게 뭐냐면 지금 데이터가 텍스트 텍스트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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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랬을 때 만약에 필터 링을 적용하게 되면 보세요 지금 숫자 필터가 나왔죠 바로 이겁니다 숫자 필터 근데 텍스트 텍스트 숫자 숫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텍스트 필터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만약에 텍스트가 3개고 숫자가 2개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텍스트로 바뀝니다 요걸 또 시험 문제 내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숫자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거 사용자 지정 필터를 들어가게 되면요 찾을 조건 데이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다 작다 비교 여산자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또는 다 가능하다 이거 신경 쓰셔야 되고 또 하나 있죠 뭐냐면 상위 10 방금 전에 잠깐 살펴본 상위 10이라는 건 뭐냐면 상위 하위 10 그 다음에 항목 100분율 퍼센트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50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시고 제가 여기다 501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수는 1과 500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범위 안에서 다시 입력하라 그래서 상위 10% 뭐 상위 하위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항목이나 100분율을 줄 수 있다 이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요 바로 그겁니다 방금 전에 바로 이제 요 부분이 상위 10이 바로 이 얘기에요 숫자 데이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항목 100분율 퍼센트 기준으로 1부터 500까지 표시할 수 있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필터 사용자 지정 필터에서 and or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비교 연산자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만 표시할 수 있고 또 하나 와일드 카드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물음표는 한 문자 그 다음에 별표는 여러 문자를 뜻한다 이것도 아셔야 되요 매우 중요합니다